오오티디 브이로그 오오티디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요즘 날이 무척 덥죠? 이날은 시원한 민소매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이 원피스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핏의 원피스예요. 허리라인에 주름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상반신의 핏을 잡아주는 니트탑을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허리부터 풍성하게 퍼지는 라인은 살리고 바디라인을 더 슬림하고 예뻐 보이게 연출할 수 있어요. 착용한 니트탑은 원단이 톡톡하고 짱짱해서 잘 흘러내리지도 않고 컬러까지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흰색과 하늘색 코디에 잘 어울리는 그레이에 블루 한 방울 섞인 듯한 컬러의 슬링백을 매주었고요. 어깨에 작은 파우치가 달려있어서 참 편안한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컬러가 확 사는 블루 컬러의 운동화까지 신어주고 나가볼게요. 요즘은 요령껏 더위를 잘 피해 돌아다녀요. 햇빛에 약한 타입이라 잠깐 걸어도 양산은 필수로 꼭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날은 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한 메뉴를 둘러보다가 그나마 좋아하는 아보카도가 들어간 버거를 골라봤습니다. 제로 아닌 탄산음료도 얼마만인지 참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적한 카페에 와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꼭 끝까지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단번에 가더라고요. 큰 울림이나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며 술술 읽어 내려갔던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던 어느 날 레인부츠에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좀 페미닌하게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쁜 블라우스를 골라봤습니다. 군데군데 플라워 프린팅이 들어간 원단에 퍼프 소매와 셔링 디테일들이 만나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더라고요. 깊이 파인 스퀘어 넥라인에 홀터넥 스트랩이 달려있고 어깨 부분 밴딩을 내려 오프 숄더로도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랍니다. 이렇게 넥라인이 깊이 파여서 메이크업한 얼굴과 바디 컬러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보일 때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는데요. 요즘 자주 사용하는 베이스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샹테카이의 톤업 베이스 저스트 스킨입니다. 스킨케어 성분이 강화된 베이스로 내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벨벳같이 부드럽게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톤을 업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는데 손으로 발라도 쓱쓱 아주 잘 발립니다. 샹테카이가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브랜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발림성이 좋다는 편리함에 손이 자주 가고 제 주구미 중에 하나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주근기가 많은 편이라 팩트로 조금 더 커버해주고 블러셔로 메이크업 마무리해줬습니다. 블라우스 아래는 주름이 잡힌 슬림한 A라인 미니스커트에 가방은 휘뚜루마뚜루 손이 자주 가는 걸로 매주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레인 붙이시는 게 민망할 정도로 비가 뚝 그치더라고요. 편안하게 다니라고 비가 그쳐줬나보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찾은 곳은 1인용이라는 공간입니다. 예전부터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공간인데요. 예약할 때 미리 마실 음료와 보고 싶은 책을 고르면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책을 읽으며 듣는 음악도 건네주시는데 이 음악 덕분에 몰입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제 솔직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곳에서 짧게나마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1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습니다. 꽤 울적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들고 갔으니 싱긋 웃어보기도 하고요. 나오면서 사장님께 공간이 너무 좋다고 시집에 반만 읽었으니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말씀드리고 예쁜 서촌길을 걷고 또 걸어서 아이노가든 키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이노가든 키친은 한식을 파는 공간인데 음식도 맛있었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공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들은 두 곳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은 집순이지만 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헤어스타일링이 조금 귀찮아서 헤어밴드 해줬고 베스트처럼 깔끔한 버튼 포인트와 포켓이 있는 민소매 니트 깔끔한 슬랙스와 함께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구를 조여주면 만두 모양이 되는 귀여운 가방과 요즘 정말 잘 신고 있는 메쉬뮬 신어줬어요. 요즘 외출하면 국룰이죠? 걷다가 해주고 단골이 되어버린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샌드위치랑 저 키위 케일 주스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더 사랑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셀브에서 시선이 가던 책도 짬 내서 읽어주고 여러분께 또 좋은 아이템들 하나씩 소개해드려야 하니까요.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주었습니다. 이날은 미팅이 있었어요. 단정하게 입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깔끔한 민소매 투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시원한 린넨 소재에 허리라인에 있는 얇은 벨트로 핏을 잡아줄 수 있어요. 스커트는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끝단엔 시스루 포인트가 있습니다. 악세사리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디넷치 제품과 조개 디자인과 진주로 차분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바이위켄드 두 제품 중에 고민하다가 바이위켄드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가방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셀소의 아듬백. 어두운 컬러에 포인트도 되고 넉넉한 수납이 필요해서 아듬백 매주었고요. 이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너무 유쾌하셔서 덕분에 긴장되는 마음을 좀 달래고 식사도 제가 좋아하는 스시 맛있게 먹으면서 미팅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카페에 들러 순종과 해방 사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 책은 챕터마다 한두 가지 질문들을 건네는데요. 최근에 유키즈에 최하정님이 나오셔서 몸을 기대기 위해 선택한 의자 다리가 세 개라면 어렵게 기대는 게 나을까? 차라리 난 내 두 다리로 서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걸 보고 지나쳤던 이 책의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각자 처해진 환경이 모두 다르겠지만 누구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게 두렵고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열중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휴가를 위한 다이어트에 박차를 가하고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날씨도 덥고 운동까지 하니까 피부에 열감이 자주 올라서 스킨케어도 무지러니 신경 써줍니다. 잘 쓰던 마스크팩 똑 떨어져갈 때쯤 만난 아비브의 어성초 스팟 패드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피부 열감 마이너스 5.4도 정도 낮춰주는 쿨링 진정 패드로 전면 거즈 패드로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피부 각질 케어가 가능하고 후면 플레임면은 이렇게 피부 위에 팩처럼 올려서 피부 진정 스팟 팩으로 활용 가능한 야무진 패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센스 양 보려고 정말 살짝 기울였는데 주르륵 흐를 만큼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었고요. 순수한 화장품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브랜드의 제품답게 정말 순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수분은 채워주고 매끄럽게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진정시키는 테스트도 완료하고 4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는 히알루론 패드와 기미 잡티 케어에 적합한 글루타치온존 패드도 있어서 피부 컨디션에 맞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10장 정도 들어있는 지퍼백은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더라고요. 가방에 꼭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산소만 할 거라 레깅스가 아닌 편안한 옷들을 입었는데요. 땀 없으니 한 브라탑 위에 외출용으로 크롭 티셔츠 입어주고 요즘 진짜 잘 입고 있는 루스 프로덕트의 스웻 팬츠 입었습니다. 길이가 적당해서 그레이랑 오츠밀 두 컬러 모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살 안타템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앤니즈의 윈드브레이커 화사한 핑크 컬러로 걸쳐주었습니다. 소재도 밴딩도 모두 부드러워서 가볍고 편하네요. 핑크 컬러뿐만 아니라 이 화이트 컬러도 운동 갈 때마다 자주 입었답니다. 가방은 퀄리티 좋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방 매주고 신발은 깔끔한 디자인에 무게는 가벼운 블랙 컬러에 운동화를 신어줬어요. 저는 요즘 콩코드 피트니스라는 곳에서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꾸준히 해온 필라테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들이 점점 느껴집니다. 그토록 마주하고 싶었던 몸무게를 만나기도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 속에 살아가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또 내일로 미루고 싶겠지만 짧은 산책이라도 좋으니 여러분도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했겠다. 좀 삐뚤어져 볼까 하고 오랜만에 아웃백에 들러 매콤하고 푸짐한 투움바도 먹고요. 별마당 주서관을 지나가는데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책이 딱 눈에 들어와서 잠깐만 둘러봐야지 하다가 푹 빠져서 완독하고 귀가했습니다. 요즘은 책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드풀을 보러 갑니다. 간편하게 입고 나가볼게요. 요즘 제 삶을 표현하는 레터링 웰니스 모닝이 들어간 티셔츠와 길이가 꽤 짧은 바이컷 슈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가방 진짜 독특하죠? 반짝이는 리본이 가득 달린 니트백이에요. 수납이 아쉬운 편이라 가벼운 소지품만 넣을 수 있었지만 이런 캐주얼한 코디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기에 착용감이 진짜 좋은 필라에 페이토 샌들 신었습니다. 맨발보단 화이트나 그레이 컬러의 양말들과 매치해서 신으면 참 귀여워요. 상아이는 심플하지만 통통 튀는 아이템들을 더해서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머리는 싹 올려주고 나가볼게요. 만난 커피랑 휘낭씨의 테이크아웃에서 너무너무 기대했던 데드풀 개봉하는 날 바로 보러 갔다 왔어요. 마블의 세계관은 잘 몰라도 데드풀의 깜찍한 춤사위와 폭발하는 디스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예쁜 옷들, 멋진 공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까지 데일리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